아티팩트 안바꿨다 아 시바새끼 저거 수염 다 뽑는데 내가 백서? 쇼크 면역이근 하거든 헐 잠깐만 어 잠깐 한번 써보고싶었어 자 백서 백서 너만 남았다 백서야 형 다 뽑아버려 눈을 그렇게 불안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줄 아냐 눈 똑바로 안 떠? 어? 빙동빔 우와 빙동빔 너 때릴 생각하지마 나만 때릴거야 510분데 한참 깎아야되네 어 과목 이제 속도 올려줘 난 속도를 낮출게 우와 낮추는거 뒤로 확 가네 폐쇠 빙동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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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턴은 오지않는다 백서 너의 턴은 안온다 백서 알았냐? 알았냐? 와 확률은 오신다 내 양사이드에 그냥 백서 너를 이 위에 타임라인에도 지우겠다 백서 잘가라 백서 아 크게 없네 이름 앞에 백 뒤로가라 백 널 이 위에서 지우겠다 와 백서 여기서 내가 제일 양심적이다 백서 내가 제일 정직하다 그녀 날 죽여 사라져라 백서 너의 턴은 오지않는다 백서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개자식아 이게 이 집도 보스가 말이 된단 말인가 백서 너는 우릴 이틀동안 연맥 엿을 매겼다 우리 토요일부터 했다 우리 금요일이다 금요일부터 했다 아닌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이다 저다만 보고 있어라 백서 모른다 그냥 존나 존나 오래됐다 백서 누가 눈 그렇게 했더라 그랬다 백서 주말 되게 기뻐했다고 했어 백서 백서 누가 누가 속도 좋아 디버프 풀라고 했는거야 백서 백서 타임라인에 얼굴 드리밀다 그랬나 백서 백서 타임라인에 얼굴 드리밀지마라 백서 뭘 꼬라보냐 백서 백서 포션 한 번도 안 썼다 여기 들어오려고 포션을 26개를 모았는데 진짜 아이템 사고 싶은 것도 아껴가면서 어제랑 너무 차이나는데? 백서 너의 공격전 오지 않는다 백서 어디를 공격하는가 백서 백서 사라져라 그냥 백서 움직임만 보고 있어라 어 백서 그 움직임 좋다 백서 야래야래 안되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내가 제일 양심적이다 백서 그리고 우리 아이템이랑 성소 포함해서 목숨이 10개다 죽은 영국까지 하면 총 19번 부활한다 백서 하루종일 더 썰 수 있다 백서 백서 지금이라도 내 등에 있는 관에 들어가라 하하하하 사실 그건 널 넣으기 위한 관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백서 가슴에 화살 꽂힌거 봐 나 오신 줄 알았어 하하하하 아 뭐야 저거 화살이야? 존나 꽂혀있네 백서 백서 어딜 얼굴 드리미는가 죽어라 백서 곧 죽는다 백서 이제 백서 죽어라 고정도치 백서 내가 보낸다 백서 백서 뭔가 잘못됐어요.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뭐야? 뭐야? 왕을 위하여. 케이크 보스 이런거 아니야? 로 소문이 보스 아니야? 설마. 피르르, 파르르, 오케이. 백서가 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다 읽었다. 와, 엔딩! 엔딩! 엔딩 봤어! 엔딩이다! 미쳤다. 크레딧이 올라간다. 어, 뭐가? 형들, 우리 가이드 했어. 프로덕트 매니저 졸지야. 모르간이었어. 조지 모르간. 조지 모르간이었어. 우리가 엣지 못가. 어? 마지막이래? 왜 집중력 잡으러. 개 무서워 보여. 얼음이네? 드래곤이다. 잠깐만, 체력 버그 아니야? 아, 씨. 825인데? 아, 이래서. 활이 있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형. 구슬 같은 거 다 써야 돼. 구슬 미리 쓰고 때릴 때 항상. 매터. 아, 오케이. 두 개 다 쓸걸. 89% 아. 89% 아. 두 개 다 쓸걸. 89% 아. 네, 냉동 저항이지. 냉동 저항이지. 흥민아 단연 쳤어. 출혈이랑 빙결. 오케이. 출혈도 안 걸리나? 출혈 걸린다. 줄을 무쳐 넣지 줄을 무쳐 넣지 줄을 무쳐 넣지 좋지 줄여 단연초 단연초는 나중에 쓸게 이 다음 턴에 회피율을 높여주는게 먼저인거같아 얘 턴 왜이렇게 빠르냐 회피봐 의미없고 회치 회피 71포만 뭐해 뭐 돌멩이 돌멩이로 땐 이 소리가 나냐 와 나 진짜 출혈 뒤 16바퀴다 강증까지 벗고 얘 마법 데미지 아니야? 아니네 한 번 더 다시 밀어볼까? 아니면은 한 번 더 아 밀어보자 나이스 아 됐다 하.. 자 됐고 와 피통 뭔데 와 이거 한짝 빼야돼 보라 먹어야겠는데 어 아 왕궁알 있으면은 하하 하하 정마로 잘 정마로 하하 정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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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25에 직접 데미지 쇼크 발생률 얘 쇼크 아이씨 저거 면역이야 면역 하상 하상 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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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 추혈 딜 박히고 화상 딜 박히고 하상 딜 박히고 단연초가 없대 나 죽은 연구 쓸게 그냥 어 나이스 나이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온다 나이스 오케이 와아아아악 황홉블리 못져요 흥 괜찮아 우리 부활 두 번 있어 응 총 네 번이야 우리 성소까지 그치만 이게 딸피로 살아난다는 점 인지해야 되고 최대한 아 그럼 화이트문 얘 일때 과멍이가 붉은색 모자 샀으면 더 셌겠다 얘 얼음 속성인 것 같아 속도 뒤로 밀리는 거 할까요 공격할까요? 밀리게 성공하면 진짜 좋아 속도를 미치는 거라 손이 계속 늦게 오거든 제발 근데 이게 미루는 게 맞는 거 같긴 해 아 또 출혈이다 출혈 끝났네 이 새끼 야 공중몬스터구나 나 아직 출혈 때문에 죽네 그치 그치 괜찮아 하겠다 그치 저거 한번 더 견뎌 수 있다 나 본다 괜찮아 여행 전투 중 분노 다 일단 접겠는데 충분히 음 응 출혈 나 영꽃 빨게 그냥 25달았어 아까 응 빨아빠라 아 자꾸 실패하네 아직 살아있음 나 두번 남았어 마지막 오 이제 내 차례인가 그치만 내 영꽃을 마모케에게 줬기 때문에 난 없다 아니야 하트 두개 있어 괜찮아 나 속속도가 있어 파워랑 정확히 증가해서 봐 저거 전투속도 그니까 속빵이네 속도 증가해봤잖아 나 이미 속도가 95인거야? 말고 전투속도니까 턴 빨리 오는걸 볼텐데 저거 먹지 저거 럼주 방어 50 늘어봤자 인거 같아서 차라리 공격에 치중하는게 럼주 했다가 무조건 공격하는게 아니니까 그게 혼란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다같아 다같아 뒤눈늦게 어 뒤눈야돼 나이스 출혈 딜 좋아 야무자 지금 출혈 딜 탈 탈 아 잡았다 이건 잡았어 못났다 나이스 죽어라 하여큰은 막 터쳐라 백프로 마무리 내버리 야호 5초란 이거 뭐 어디다 쓰려구 뭐야 뭐 뭐야 어땠어 설마 다음이 있나 뭐 아니 설마 구두색 완료 집으로 가는 길에 행운을 빌어 아 깼다 챕터2도 이렇게 종료가 됐네요 이야 이것도 스탯샷 찍어야겠다 신규 캐릭터 수도승 신규 캐릭터 신규 캐릭터 아 깜짝이야 몸 없이 싸우는 줄 다리만 극혐이다 근데 저거 이거 이거 잠깐만 생각해보자 어디부터 그냥 몸만 할까 내가 봤을 때 몸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까 촉수에 들어간 330딜이 마지막 바다의 왕 남은 체력이었어 그래? 아니 처음부터는 촉수 하나 자르고 가면은 장기전 갔을 때 우리가 유리하긴 해 난 우더 들을게 촉수 반사들도 그냥 무시하고 때려보는가 비와서 그래 왕이 세졌다고? 그런게 어딨어 맞아? 그게 디테일한 게임 아니야 포세이돈이야? 공버프 물약 먹지 파티에피 공버프 물약 누가 갖고 있는데 공버프 물약이 없어 난 파티에피만 있어 파티에피 지금 써줄까? 아 이거 공버프 물약을 내가 초반에 빨까? 괜찮은 것 같아 물약이 아니라 나 이거 저거 할게 쇼크 쇼크 물약 빨게 처음에 쇼크 면역인데 가운데 촉수가 그래서 공격 안 하지 않을까? 어 좋다 좋은 생각이야 촉수를 패자고? 아니 쇼크 어째 과역이잖아 쇼크를 하자고 쇼크를 나이스 왜 피? 아 좋아 그거 어째 배에 그거 안 달았어 쇼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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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쇼크를 보고 턴도 빨리 와 어 쇼크를 하면 촉수가 배 못 부순대 오 치명으로 계속 꺼진다 하지만 가운데는 부수지 하지만 나이스 하지만 개나이스 하지만 개나이스 가피해 버리기 이거 장전했어 형? 아니 장전해야돼 안했어? 해야 돼? 그럼 불러줄까? 집중 다 써 과모아 진주 쓸거야 지금 하나만 쓰면 돼 백포야 여기서 다리 끝낼거야 진주 서가지고 자 이제 몸통 패자 이제 나 피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진주는 이런거 지울 때 써야되는데 다년초로 쓰면 되겠다 다년초도 있어서 근데 아까 저거 빗나갔다가 괜히 실드 걸면은 맞아 골치 아파서 집중 아낌없이 쓰자 일단 여기서는 다년초 재장전 족쑥 아니 배에 괜찮아 다 썼었다 아 이제 가운데 배 펠거라 괜찮아 어 다리 하나라 이제 배풀 수는 속도 아까보다 훨씬 느려 그리고 우리 쓰레기트 있어 그리고 우리 쓰레기트 있어 세개 있어 두개인가? 다 썼어 만개 내가 썼음 못썼다고? 키트 썼다고 배소리 키트 그거 하나 먹고 때릴 수 있어 그니까 지금 쓰지마 그냥 너는 지금 그래 차라리 그런거 써 불러줄까? 어 그게 이득이야 나 이거 장전 돼있는 상태인가? 아 근데 그래도 어차피 사이클 계속 돌아서 괜찮아 누굴 부르든 괜찮은 기능 공버프를 줄까 그러면? 어 그래 이거 한번 넣어보자 아 근데 이것보다 이게 몇 턴 지속인지 모르겠는데 90이다 어 개인힐 빨까요? 하나 어 너 하나 빠세요 아니야 아직 한 턴은 괜찮은거 같은데 하나 학자풀 빨면 아니 어차피 그 힐템 남아 형 불러줄게 응 장전해 장전하고 다음에 싸 장전해 장전하고 다음에 싸 힐 먹고 힐 먹고 응 혼란같은거 많아 혼란같은거 많아 어 인데 나 그냥 관통차 써야돼 이거 헤드샵 확률이 너무 낮아 공버프가 이득이라고? 근데 내가 장전하는 것까지 하면은 사실 불러오는 거랑 비슷해 크게 차이가 없어 내가 한 번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버프 유지되는 두 턴 동안 지금 여기서 장전하잖아 공버프 한 번 공버프 한 번 어 한 번부터 하고 밀려와 몰리고 장전했지 지금 그럼 공버프 할 거면 흥민이 계속 부르는게 맞아 공버프를 한다면 지금 장전했으니까 형을 부를게 바로 지금 공버프를 넣자 지금? 응 그리고 흥민아 진주 써줘 집중 내가 시계 박을게 진주 어 크리 제발 아 근데 우리 언젠가 잡겠는데? 와 딱 떨어지겠어 아 그래 배수리킥이나 주려놓을거야 와 너무 아파 저거 졸라 아프다 해 멍게서 웃겨 회복을 해야돼 너 회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 쓰면 쇼크 무시하거든 불러줘 공격료? 어 공버프 끝났어 야 오늘 이것만 계속 쓰이지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너무 아픈데? 힐하고 네 집중 찌르기 네 흥민이형 물을게 이번에 응 그게 이득이야 갑자기 날개 달고 구하라는거 알겠지 저도 아 설마 2페이지가 있다고? 어 70명타 들어갔다 마음이 되겠는데 이거? 되겠다 나이스 잠깐만 설마 족수도 와 미쳤네 지금 속추가 찰려는데 왜 다리가 살아있어 아니 뭔 소리야 다리가 문어 다리 혼자 움직이긴 해 그렇긴 하지 사실고증 사실고증이 좀 들어갔네 미쳤나봐 장전했어? 어 근데 그런거 별로 안중해 왜 윽민이형 안 되네 이거 앗 저거 턴넘기긴 해 나도 있어가지고 스턴 그건데? 깡대는 그냥 무단하지 않겠다 스턴이 아니라 나도 그거 있어 뒤로 넘기는 것을 와.. 이러면 그냥.. 와.. 총으로 깨다니 그래도 이거보다 왕시랄이 좋다 광웅이 저게 거의 100%라가지고 실패를 안해가지고 하나 하면은 100%야 하나 바르면 안 바르면 91% 끝이다! 진짜 마지막이야 야호! 우리 바로 달려서 끝납시다 나 응탐 가능한? 어 안 돼 안 돼 끝내고 어.. 싸면서.. 싸면서.. 바지에 쌀 거 같은데? 싸 맞아 싸 싸 싸 다음 챕터 다음 챕터에도 한 10시간 넘게.. 12시간 걸리지 않나? 아.. 올라가나요? 14시간 걸렸거든요 와.. 좋아 1월 2일 즐거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치웠다 바로 마지막 챕터로 갑니다 어.. 떴다 2월 3일 2월 3일 2월 3일 2월 3일 3일 자네가 마지막인가 자네 더는 오지 않는다네 쇼크맨이다 쇼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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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내가 반지를 들고 있네 마이 갓 대박사건 왜 우리 파티가 쇼크맨 쇼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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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겠다 쇼크를 꼈단 말이야 쇼크군 다가 다니 뭐야 이거 괜찮아 맞아 맞다 마법 아니고 우리는 물리딜로 패니다 맞다 나는 마법 난 공격하는 사람 아니다 자 와 미췄다 저거 이거 하는 순간 확률 확 올라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턴을 통제한다 맞아 뒤로가라 뒤로가라 기다려라 어? 정영 하나 죽여라 정영 하나 죽이면 나 책임지고 번개 망령의 턴을 오지 않게 하겠다 89 89 89 89 가자 됐다 죽여라 나이스 매물이다 다음 너희들 집중력 얻었다 다음 한 번 더다 다음 타락한 정영 다음 이것도 성공 다음 다음 번개망령 넌 다 다음에 있어라 보내버려 너의 턴은 오지 않는다 망령 너의 턴은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확률 뭐였지 방금 저리 가라 망령 다시 한 번 말하지마 너의 턴은 오지 않는다 너의 턴은 오지 않는다 널 이 타임라인에도 지우겠다 번개망령 여기서 내가 제일 양심적이다 increase 쥹빰 europé 여기서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일 양심적이다 웜 언제 또 march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의 덜은 오지 않는다 본개방영 나는 너를 공격 안하고 우리 팀을 앞세운다 근데 본개방영 진짜 구경만 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개불쌍해 하지만 너의 덜은 오지 않는다 꿈 났다 와 뭐야 확률 거기만요 혹시 백서라고 안아 백서라고 우리가 오 미쳤어 와 이거 악사랑 양쿠 저거 너무 적폐다 저거 이거 나갔는데 클리어 안 되면 레전드 그래도 여유 돼 아 설마 이게 메인캐 아니면 어떻게 오 잠깐만 카우스 제거하는건데 카우스 없애봐 난가? 끝이다 끝이야 이거 아 끝이야 그렇지 이제 평화로울거에요 아직 있는거야? 응 메인 왜 안사라져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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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개같은 게임 크다 와 진짜 다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과모아 흠이 너무 고생했다 아 미안해 다음에 그 합방을 굶지마로 하자 편왕말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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